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2가지 이슈를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 인상 이번에도 물 건너간 것일까요? 전기료가 또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또 이것을 연기했습니다.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인상은 불가피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불멘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전력의 주가도 덩달아 좋지 않은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료 이슈가 계속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갑론을박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안에 관련된 방안을 좀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정부와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 단가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으면서 이달 말까지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고 하면 기본요금 그리고 연료비 조정 단가 그리고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구성이 되는데 당초 계획은 한전이 4월에서 10월 주차례 킬로와트 시당 4.9원씩 그래서 올해만 총 9.8원을 이렇게 인상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요금을 2원씩 올리고 연료비 조정 단가를 3원씩 올리고 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용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면서 나중에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통보를 갑자기 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어제 한국전력의 주가가 바로 반응 보이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한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4월이랑 10월에 한 차례씩 인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러면 이게 정부와 논의가 안 되고 그냥 자체적인 계획이었던 건가요? 아니, 다 교감이 이루어졌죠 사실. 그래서 이미 시장 안팎에서는 아무래도 차기 정권 때문이지 않냐, 이런 영향 때문이지 않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 협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한 것도 있었고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정기요금 인상을 백지화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문제는 2분기 인상을 아예 백지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 취임이 5월 10일이니까 그 이후로 그냥 정기요금 인상을 그냥 늦춘 것인지 이거는 지금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말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기요금을 또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또 이런 것들을 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정기요금 인상이 이번에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시장에서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전이 지난해만 사실 적자가 6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일반적인 회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때문에. 그런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정기요금 인상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올해는 최대 20조 원 적자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그런데 어떤 분석을 보면 10조 원에서 20조 원에서 되게 밴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정기요금을 얼마나 언제 올릴 수 있는지는 전문가들도 사실 전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폭, 예상폭이 당연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전력이 화력발전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화력발전이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석탄들을 태워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워낙 지금 원유값 오르고 있어서 지금 텅밑같이 차오른 상황인데 지금 정기요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잡아둘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또 우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결국에는 새벽에 또 국제유가가 또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엄청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심한 상황인데다가 한국전력이 적자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올해 적자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가늠이 안 될 정도인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한국전력의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전기료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전력이 무슨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니고요. 무슨 사실 너무 공장이 지금 돌리지 말자 이럴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영적인 측면에서 뭔가 쇄신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무슨 신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주가가 지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적자폭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인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인상만 한다고 하면은 덜어설 수 있다. 한전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만 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온 것과 반면에 지금 워낙 적자폭이 크고 사실 이번에 전기료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흑전을 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전기료 인상한 것만으로는 한전이 사실 주가가 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전망이 시장에서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투자 판단은 각자 하는 거긴 하겠지만 사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싸다는 얘기가 몇 년째에 붙어 있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사십니다. 싸다는 역사적 저점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